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모아 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초역세권에 있는 신축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8층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초역세권이다 보니 인기가 좋아서 자녀세대 몇세대 남지 않았습니다. 이벤트로 취등록세를 전액 지원해 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나 초역세권의 신축현장을 찾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인데요. 거실의 폭이 4m가 나오고 있습니다. 넓은 거실을 자랑하고 있고요. 내부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포세린 타일로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침구도 2m 45가 나오고 있고요. 남양으로 시공된 막힘이 없는 현장입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입니다. 유럽형 아일랜드 수탉이 8인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가스레인지 상구 국탑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덕션 교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납공간이 상당히 많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무상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도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의 창문도 남양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열한자 장롱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입니다. 고급스럽게 시공된 안방 화장실입니다. 세면대와 양병기도 특대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비대는 무상 옵션입니다. 여긴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3m가 나오고 있고요.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긴 세 번째 방입니다. 2m 60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에서도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긴 메인 화장실입니다. 조족벽돌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드렸고요. 세면대와 양병기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비대는 안방 화장실과 함께 우상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레이 계통의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된 메인 화장실입니다. 부천 역곡동에 있는 18층으로 시공된 신축 현장인데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나 초역세권 스리룸 현장을 찾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